XSFM입니다. I, D, W, K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영하를 오르락 내리락 하기 시작한 한강가에서 전해드리는 그것은 아기신타 482번째 금요일 시간입니다. 윤세민 리포터와 제가 손희상 선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그런 좋은 것들이 있어요. 지자체가 주관하고 상금을 주는 이런 대회 같은 데에서 입상한 조형예술품 같은 것들을 간혹 공원에다가 설치하고 이런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좋아요. 정말 예술 구경한 기분이 들고. 야 이거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 어느 정도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의무적으로 그 앞에 예술품을 둬야 되잖아요. 한국의 법은. 그게 옛날에는 그냥 무슨 이상한 돌덩이 이렇게 딱 해놓고 밑에 제목이 화합. 이런 거였잖아요. 보통. 돌덩이 두고 화합. 네. 동그라미 이렇게 융합.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운전하면서 보면 저거 되게 이쁘다. 저거 되게 괜찮다 싶은 조형물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공공 복리를 위해서 조형물을 두는 것의 가치를 처음 느꼈던 때는 서울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를 처음 가봤을 때였어요. 본사를. 네. 경향신문사 사옥에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15년 전에 지금도 그게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조각품이 있었어요. 태권부위가 고민하는 석상. 아 맞아. 있었어요. 제목이 어떻게 지킬 것인가였던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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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있었어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훌륭한 작품이었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그거죠. 이런 훌륭한 작품들도 많이 만날 수 있다. 나라의 돈을 잘 쓰면. 근데 우리 동네에 있는 저 흉물은 뭐지? 한 동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지자체에 흉물 하나씩 있습니다. 평생 궁금해하던 거였죠.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가? 네. 서울의 대표적인 흉물 예술품 뭐 있죠? 코엑스의 손모가지. 그렇죠. 연행 당하는 손모가지. 누구든지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손을 모으고 연행을 당하게 된다. 민주화의 상징인 것 같기도 하고 탄압의 상징인 것 같기도 하고 알 수 없습니다만. 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해주는 방송을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손모가지보다 더 위어드했던 조각이 사실 황금발이었는데. 황금발 뭐예요? 전방에서 지뢰 터져가지고 발 한쪽 잃은 병사를 기리면서 황금발 동상을 만드셨잖아요. 아이고야. 그거 엄청 위어드한 일이었어요. 보상은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게요. 작품을 볼 때 어느 정도의 소약만 쌓이면 야 이거 고민이 짧아 보인다. 아무렇게나 만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예술품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만든 사람도 기분 나쁘고. 진짜 그런 게 있네. 이런 발 세상에. 그 앞에 휠체어 타고 있는 군인분이 계시고. 안타깝네요. 왜 이런데 세금을 쓰게 되었는가. 세금을 썼으면 좋은데 나가야지. 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가. 를 집중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정치가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예술에만 국한되지는 않아요. 그 인사이트에서 봐야만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네. 를 선생님이 전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 경우에는 아주 잘 알고 있죠. 올해의 마지막 이상평론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독일산 맥주 호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 비오틴.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인생은 한방. 원강 디지털 대학교. 한방 건강 약선학과. 완벽 비건 맛집. 비오는 날의 숲 밀키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lsfm입니다.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에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레노버. for those who do.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 우유나 버터, 달걀도 없이 쿠키를 만드는 법 누가 모르겠어. 문제는 내가 만들지 못한다는 거고 혹은 만들어도 맛이 없다는 거지. 하지만 비오는 날의 숲 쿠키가 우리 집에 있다면? 엑세스몰의 첫 번째 밀키트. 완벽 비건 맛집. 비오는 날의 숲을 만나보세요. 비오는 날의 숲의 신제품이 발매가 되었는데. 비오는 날의 숲의 신제품이 발매가 되었어요. 이름은? 매콤 똠냠 파스타. 똠냠 파스타입니다. 그렇습니다. 총평. 셰프께서 되게 전투적입니다. 고기가 안 들어갔을 때 이거는 못 만들 줄 알았지? 응, 그런 걸 도전을 하신다는 마음. 이 땡밥들아. 응. 이게 이제 음식에서 전해져와요, 그 포스가. 못 만들 줄 알았지, 이 새끼야, 이런. 다음번엔 떡산적을 내놓을 것 같아요. 비건 계란후라이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걸 만들지? 싶은 것들을 자꾸 내놓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하지? 라고 저는 걱정하잖아요. 근데 안 팔릴 걸 걱정하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비현실적이에요. 보시죠. 저는 이제 뭐 그런, 이런 것도 만들었다라는 개념보다는, 약간 뭐랄까, 메뉴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메뉴라고 생각을 했던 게, 파스타, 삼채 파스타가 있었고, 쌀국수가 있었고, 송아탕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얼큰한, 좀 매콤한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셰프는 지혜롭고 인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네. 정질이 가득 나 있습니다. 못 만들 줄 알았지, 이 새끼야,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비오는 날의 숲 음식은 비건 음식이고 아니고가 저희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저희는 어제 삼겹살을 먹고도 오늘 비오는 날의 숲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랬죠, 저도. 왜냐하면 그냥 맛있어요. 건강하게만 하고 심심한 맛이라는 편견을 없애주는 얼큰하고 화끈한 맛입니다. 최근에 먹어본 가장 얼큰한 메인 메뉴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따뜻한 빨간 국물이 들어간 파스타인데요. 손수 개발한 똠냥 소스와 특제 가루 소스로 똠냥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까지 섭렵합니다. 오리지널한 똠냥꿍의 국물 맛은 아닙니다. 아, 맞아요. 그 똠냥꿍의 이국적인 시큼하고 얼큰한 그런 맛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사실 그 기분을 내고 싶으시면 레몬그라스랑 고수를 좀 넣으시면 되고. 네. 이거는 그대로는 조금 더 깔끔한 맛입니다. 내추럴 본 맵찌리는 조금 매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께 추천하지 않습니다. 유현상 PD는 마라탕 1단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라면 정도에 맵기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불닭 땡은 면 먹고 다음날 속 쓰리지 않다. 네. 그럼 이거 오케이. 아, 불닭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고. 불닭 땡은 면보다 한 레벨 정도 낮습니다. 네. 저는 불닭 그건 아예 못 먹어요. 저는 젊을 때 가끔 먹다가 30대 후밤 이후부터 못 먹는데. 네. 저는 그건 아예 못 먹고.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제일 매운 맛이에요, 이거.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맵지 않았는데? 저는 아주 화끈하게 얼큰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라면에 청양고추 썰어넣은 정도. 네. 하드코어 얼큰한 국물 축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파스타가 맞나 싶을 정도로 현란한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깔끔해서 유니크합니다. 저도 비건이 아니잖아요. 먹으면서 생각했던 게 홍합을 넣어도 맛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이걸 왜 걱정했냐면 사실 이게 가격 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기를 먹는 사람에게는 이 메뉴에 대적할 만한 다른 훨씬 합리적인 메뉴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장성은 낮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경험해 보실 만합니다. 아니 근데 대적할 만한 저는 그냥 비오는 날의 수분 말씀드렸지만 비건 아니어도 그냥 시켜 먹거든요. 맛있으니까. 네. 특히 예쁘니까 또 손님들 올 때 활용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레고나 이케아처럼 말할 것 같으면 그동안의 메뉴의 난이도가 10점 만점의 1이면 이건 2에서 2.5쯤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바보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파스타 2개에 쌀국수 하나 그리고 송화탕수까지 4개의 메뉴가 생겼잖아요. 네. 이 정도면 이제 4분 놀러 오셨을 때 각각의 메뉴를 대접할 수도 있겠네요. 네. 홀패키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튀김도 있고. 그렇게 해서 먹으면 이제 뭔가 후식을 먹어야죠. 그래서 다크 초코 그래놀라도 신상 발매가 되었습니다. 네. 플레인 요거트의 친구죠. 네. 의외로 그래놀라의 인기가 좋아서 생각보다 빨리 신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청크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그거죠. 이렇게 뭉쳐있다는. 네. 이렇게 뭉쳐있어가지고 손으로 집으면 적당히 약간 탁구공보다 작은 정도의 크기로 딸려 나오더라고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 언밀가루 감성이 들 때. 네. 그래놀라는 훌륭한 답입니다. 청크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하나씩 집어먹어도 손색없는 간식 얘기입니다. 다크라 그런지 전혀 달지 않고요. 그래놀라 특유의 고소한 맛까지 같이 겸비가 돼 있어요. 꾸덕꾸덕 초콜릿 느낌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집에 빨리 플레인 요거트를 같이 사놓으셔야 되는 게 나중에 사나야지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먹어요. 네. 그리고 비오는 날의 숲 일부 품목이 품절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렇습니다. 비숲 파스타 삼채 파스타가 올인이 됐습니다. 네. 삼채가 없어졌습니다. 삼채 뿌리에 컬이 가장 좋은 시절에 재료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주문이 많았어요. 열렬한 주문 덕에 미리 준비해둔 삼채를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렇죠. 집채만한 삼채를 준비해둔 것 같은데 다 팔았습니다. 지금도 삼채를 공수하려면 공수할 수 있는데. 셰프의 성격에 차지 않는다. 그렇죠. 퀄리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말했죠. 셰프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내가 맞다 보면 안 되지. 난 모르는데. 저는 저도 알지는 못하는데 만나보고 만나봤을 땐 되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속에 뭔가 악이 있어요. 그렇죠. 이불. 아마 지금 준비된 삼채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를 다 소진하면 당분간 삼채 파스타는 판매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삼채를 구하고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봄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 안까지 삼채 파스타를 주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재뻐르게 주문을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빨리 주문해 주세요. 남은 물량이 얼마 없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고기 맛나는 튀김 드시고 견뎌주세요. 그렇습니다. 성화 탕수는 진짜 맥주 안주로도 좋고. 비오는 날의 수프는 액세스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12월의 이상평론입니다. 손희상 선생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슈퍼마리오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네. 아베에 대한 그리움인가요? 아베랑 무슨 생각이냐. 브라질 올림픽 때 아베가 마리오 분장하고 나서. 아, 그랬죠. 쿨재팬 한다고. 네, 그렇죠. 아무튼 그럴 사람은 아니고요. 시사지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혹 가다가 손희상 선생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본인의 전공 분야. 네. 예술 정책으로 우리나라 전반의 행정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입니다. 그러게요. 주로 이제 빡쳤을 때. 그렇죠. 네, 재미없는 이야기를 들고 오시죠. 빡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빡친 얘기부터 시작해요. 거짓말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시작해야겠네. 지난주에 동원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동원건설이라는 건설사가 부도 났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게 됐네요. 경남 지역에서는 꽤 큰 건설업체고요. 그리고 한 해 매출이 700억이 넘는 중견기업인데 만기가 돌아온 은행 대출 22억 원을 못 갚아서 부도가 났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기를 못 갚으면 부도인 겁니다. 참치랑은 상관이 없군요. 없어요. 부산 시내에 의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 아파트 왜 이렇게 높아 해가지고 쳐다보는 아파트들 중에서는 이름이 로얄 듀크, 로얄 듀크 비스타. 이런 무슨 중세배경, 공성전 캐릭터 이름 같은 아파트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게 동원건설이 지은 겁니다. 창원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건설사에서 지은 낙동강가 아파트를 잠깐 가본 적이 있었는데 나오면서 느꼈죠. 이거 서울에는 없는데? 부산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중견건설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도가 나서 당장 동원건설이 맡고 있던 창원시 복합행정타운 개발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창원시가 행정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네. 경상남도청에 있잖아요. 동원건설과 연결되어 있는 경남지역 70여 개 협력사와 경남은행, 그리고 경남은행과 거래하는 기업들까지 여파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2억 때문에요? 네. 너무 적은 돈? 그런데 22억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이 기업이 한 해 매출이 700억짜리라고 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 달만 갚고 끝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매출이 700억인 회사가 돈을 22억만 빌렸을 리 없거든요. 네. 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저 같은 감량은 그랬겠지만. 네. 서대구의 그 역세권 개발 계획도 지금 축소 변경됐다고 하죠. 그렇답니다. 네. 원래는 서대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해서 경북관의 교통허브로 만들고, 그 주변에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그리고 기업 지원 시설들을 만들고요. 또 그 주변에 그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더 짓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였는데. 그렇죠. 이제 구미 김천 메트로를 조성하는 데 핵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랬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 컨소시엄이 지금 자금 조달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공터가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다음 총선 때 나올 멘트들이 짐작이 가네요. 그리고 또 더 큰 거는 지금 롯데건설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큽니다. 올 연말에 만기가 되는 채무액이 3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이면 이 정도는 롯데건설이 충분히 조달할 수 있거든요. 국내 건설업계에서 7위, 8위 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또 모기업이 크고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공사 수주도 많이 하고요. 정말 많이 하고요. 그런데 지난달에 급히 끌어모은 자금이 1조 1, 1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그야말로 끔찍한 수준일 겁니다. 나이 좀 있으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25년 전에 대우나 한보를 생각하시면 계산이 쉽죠. 그때의 트라우마가 떠오르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아니면 안 떠듭니다. 내일부터는 잘 아는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한국생명 못지않게 큰 이슈였습니다. 이건 잠깐 소개해드리죠. 덕분에 이 시간에 뉴스 얘기를 하네요. 롯데건설 PF발 신용위기 사태 얘기입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롯데건설 신용등급의 부정적을 최근에 붙여놨습니다. 내년 초까지 막아야 되는 돈이 3조 6천억 원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불분명하게 내놨다는 건데 그룹사 전체로 보면 롯데케미컬이 롯데계열사 중에 소재분야 강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롯데케미컬이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구리소재 동박 분야에 건실한 기업을 하나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돈이 2조 7천억인데 그러면 이 롯데건설이 막아야 되는 돈까지 합해서 6조 좀 넘는 돈인데 이걸 그룹이 어떻게 구해오느냐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신용평가사에서 보고가 된 거고 토마토티비 같은 데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롯데건설을 일단 롯데케미컬이 측면 지원하고 자기들도 필요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롯데케미컬이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달이 3천억 원 이상의 어음 등의 빚이 롯데건설 앞에 있는데 롯데케미컬, 롯데알미늄, 롯데호텔 등이 지금 롯데건설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롯데호텔 롯데는 롯데칠성 주식을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한 30만 주 정도요. 그 결과 롯데지주는 신용평가사에서 워치리스트에 등재가 됐고 롯데렌탈, 롯데캐피탈, 롯데쇼핑도 신용도 부정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룹 전 계열사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는 열심히 돌리네요. 자구 노력을 잘하고 있다. 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여야죠.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건실하고 멀쩡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못해서 쩔쩔매는 상황. 이 시작을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디폴트 선언으로 꼽는 데는 이견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태 사태. 레고랜드 채무 약 2천억 원에 대해서 강원도가 원래 보증을 서고 있었는데 지자체가 보증을 서는 건 굉장히 신용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배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내 금융채권 전반에 신용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회사채가 안 팔려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구시장이나 경남도지사, 창원시장 이런 분들은 김진태 지사 한 대 쳐도 무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같이 치면 너무 많이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 롯데건설이나 동원건설은 아직 안 쳤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분들은 또 밟아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김진태 지사가 잘못한 거구나라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또 최문순 지사 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김진태 지사가 원한 그림이죠. 이게 이제 이거를 잠깐만 저희 방송에서 김진태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죠. 이제 두 달 지났어요 벌써. 네. 9월 말이었으니까. 이걸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22년 9월 중순이었습니다. 강원 중도개발공사. 이 회사가 레고랜드 코리아 건설 시행사죠. 강원도가 4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갚아야 될 대출금 2천억 원 좀 넘는 돈 중에서 400억 이상을 이제 우리 회사가 자체 상환할 수 없다라고 강원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지자체 주도의 레저시설 사업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초기에 시행사가 손해를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지자체는 정상화될 때까지 메꿔줍니다. 그러자면 지자체는 그냥 세금을 쓰기 어려우니까 채권을 반응해서 돈을 구해옵니다. 채권을 반응해서 돈을 구해오는 건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니까.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땡나 우량하니까.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영원히 세금이 들어오고 수입 예측이 가능하고 그 수입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의 빚을 갚아주기로 한 게 원래 계약서에 있던 내용이기도 했기 때문에 돈을 구해오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게 김진태 지사의 아직도 이유를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큰 일이 됩니다. 작게 보면 40억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이제 국가세금 50조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걸 뛰어넘어서 알려드린 대로 많은 우량 기업들이 유상증자와 출혈로 맞게 생긴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 돈 빌려주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국가 다음으로 믿을 수 있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빚 갚겠다는 말을 뒤집고 부도를 냈으니까 세계 자본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신용도를 한 번에 여러 단계 떨어뜨리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가장 우량한 한국 기업 중 하나인 한전의 회사체가 천억이 넘게 팔리지 않는 드문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죠. 보통 정상적인 상황이면 다 팔리죠. 너도 나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도로공사의 채권이 아예 하나도 안 나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네. 지금 그만큼 신용등급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본 자극적인 뉴스는 안 그래도 휘청거리던 한국사 최대의 재건축 단지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PF가 8천억 넘는 빚을 새로 내는 데 실패해서 시공사가 넉다운 직전까지 가는 그 사태였습니다. 한 명의 멍청한 민선 정치인이 날려먹은 우리나라의 돈은 지금까지만 계산해봐도 워렌 버핏이나 제프 베이조스가 평생 모은 도구와 맞먹습니다. 네. 영국 총리가 비슷한 짓을 했다가 지금 사임했잖아요. 두 달 전에. 세 달 전인가. 한 40일 일하고 관뒀어요. 지금 이 김진태발 금융위기 사태를 아직 수습을 못하고 있죠. 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지난달에 뉴스에 참 좀 나오다가 지금 요새는 뉴스에 잘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해결된 줄 아실 수도 있겠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원호는 금융시장을 계속 떠돌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정부가 50조 원 플러스 알파 긴급 수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50조 원 플러스 알파면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10분의 1, 거의 10분의 1이고요. 네. 한 해 동안 쓰는 국방 예산 전액에 맞먹는 액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를 5천만 명으로 계산하면 국민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삥을 뜯어야지 나오는 돈이에요. 네. 김진태의 하나의 결정이. 네. 지금 갓 태어난 아기까지 다 합쳐서 100만 원씩 삥 뜨는 거지. 그런데 이만큼의 자금을 쏟아붙더라도 김진태 발 금융 위기가 해결될지 알 수 없다는 게 또 문제죠. 왜냐하면 드리는 국가 세금만 50조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손해본 거, 앞으로 채권 안 팔릴 거 이런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늘어나요. 네. 아직 전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 그럼 김진태 지사가 갑자기 배째라 선언을 한 건 왜 그런 거냐. 레고랜드를 전임 도지사의 치적 사업처럼 인식해서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주목도 높은 해석입니다. 이것이. 네. 사실 레고랜드 자체는 김진태 지사가 예전부터 추진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랬는데 최문순 지사 때 완성됐으니까. 네. 뭐 여시나 먹어라. 이런 신보가 들었을지도 모르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피해를 입잖아요. 네.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위기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바뀌면 이런 식으로 엿먹어라 하는 사례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그 특출난 사례가 아니에요. 네. 꼭 대통령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규모가 좀 컸을 뿐이지. 사실 최근에 대전과 충북 시민들이 다른 정당을 뽑아주는 바람에 실내에서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을 견뎌야 하는 위기에 처했죠. 네. 네. 뭐 사실 뭐 크게 뉴스에 그다시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그 지역민 모두에게 그 피해를 주는 그런 이제 그 이상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듯이 말입니다. 네. 그 오늘의 이상평론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도시 사업을 아예 엎어버린 경기도 땡포시가 그렇습니다. 아 땡포시는 두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문화사업을 엎어버린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도시라는 게 뭐냐면요. 정부 문체부의 프로젝트인데 지역문화진흥법도 올해 시행이 됐고요. 그건 뭐 지자체한테 권한을 더 주는 법입니까? 그렇죠. 문화 프로그램의 구성을 이제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 지자체로 넘어가게끔 하는 그런 시점이 됐는데 우리 이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전에 구할실 450회에서 다루었으니까 생략하고요. 네. 옛날 구할실은 구할실이죠. 이거는 근데 구할실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할실 때. 요할실이죠. 구할실은 이제 주 2회. 네. 222회 전. 아무튼 이렇게 문화정책의 바톤을 지자체로 넘겼으니까 각 지역의 선구적인 문화 모델들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 군수들도 이제 흥분, 분기탱천. 그런 거 막 노력하잖아요. 자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즈로 자리 잡으려고 이제 많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각 지역의 어느 뭐 부산 락 뭐 이런 식으로. 맞춤 또 김진태 지역구 얘기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각 지역 지자체들한테 경쟁을 시켰습니다. 지난 정부 때요. 좋은 문화 프로그램을 돌리는 곳을 문화도시로 선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정부가 국비로 100억 원을 주고요. 또 지방세에서 100억 원을 더 빼줘서 총 200억 원이 생겨요. 아 많이 불어넣어졌네요. 네. 꽁으로 200억 원이 생긴다고 지자체예요. 그러면은 페스티벌 같은 거 막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200억 원이면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국제적인 규모로 몇 개는 돌릴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달 내내 레슬매니아를 하겠어요? 네. 그 정도면 이제 그 지자체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 지자체들이 이 원피스를 노리고 위대한 항로에 뛰어들었습니다. 너도 나도. 너도 나도. 디에 의지를 따라서. 그러네. 그런데 마침 정권이 바뀌어서 최악의 세대가. 그래서 이제 막 온 군청에다 방이 붙었어요. 동료를 구합니다. 그치. 너네 동료가 되라. 그중에서 경기도 땡포시가 이미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문화도시로 이제 최종 선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 되는 거죠. 예비 문화도시 중에 절반 이상은 별 문제가 없으면 거의 그대로 이제 문화도시가 됩니다. 문화도시 평가 기준에요. 또 그 지역민들의 참여. 참여에 되게 많은 점수를 주는데. 땡포시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로 인해서 땡포시 문화재단 그리고 문화도시 추진센터, 땡포시민단체협의회 등등과 끈을 되게 잘 다져놨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참여 부분에서도 되게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또 이제 그 땡포시의 위치 자체도 땡포시보다 북쪽에 있는 과천이나 안양 같은 데는 그 지역의 문화적 수요를 그냥 서울 서초구, 강남구 이런 데 가서 그냥 해결을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김포가 아님이 밝혀져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를 잘 조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건상. 그건 그래요. 네. 근데 땡포시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서초구에 그렇게 쉽게 아주 가기 막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위치상으로도 경기도 남부에 문화클러스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가 컸었고요. 그렇죠. 뭐 이제 제가 그 지역 지식이 좀 없으니까. 땡포시 사람들은 이제 친구 만나고 술 먹으러 갈 때는 땡양 1번지에 가나? 뭐 땡양으로 가기도 하고 뭐. 수원으로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땡원으로 가기도 하고. 땡왕으로 가기도 하고요. 땡왕? 땡왕? 땡왕에 가나? 땡왕에 뭐가 있다고요? 땡왕 호수. 땡왕엔 제가 있는데요. 오리백수. 그렇구나. 땡왕엔. 윤세민. 윤세민이 있습니다. 네. 땡왕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호수가 있고. 아무튼 땡포를 문화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땡포시장이 신났어요. 땡포시. 그렇죠. 땡포시가 문화도시가 되고 거기서 막 각종 페스티벌 열고 그러면 땡왕에 살고 있는 윤기자도 거기 가서 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땡포시가 위치가 절묘하기는 해요. 땡왕이나 땡포가 땡원이나 땡양 사이에서. 그런데 지자체 이런 걸 다 땡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수원이나 안양 사이에서 또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땡포가? 네. 그래서 이게 옛날에 공단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횡하거든요.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횡하다는 거는 이제 새로 문화 자원을 또 끌어모기 되게 쉬운 조건이라는 거기도 해요. 그렇죠. 부지도 많고요. 네. 뭐 작업실 같은 거 만들기 되게 쉽고. 게다가 아파트가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땡포시는 거의 무조건 이제 문화도시가 될 거라고 다들 그렇게들 알고 있었습니다. 문화계 문화정책 뭐 연구하거나 뭐 이런 양반들 보면. 그랬는데 최종 선정을 딱 4개월 남겨두고 문화도시 사업 전체를 백지화에 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200억짜리를? 네. 올해 지방선거 끝나고 새로 뽑힌 시장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 국민의힘 하 땡호 땡포 시장이군요. 아니. 하은호 시장 이름을 왜. 아. 땡은호. 이건 그 저기 돈도 날리고요. 그동안 그 지역에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해왔던 사업들도 다 같이 날리는 거죠.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고 다 같이 피해를 보는 건데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근데 돈 준다는데 왜. 그러게요. 그냥 어렵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200억이냐 0원이냐의 선택에서 하은호 시장은 0원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0원을 선택한 거죠. 이제 그 땡포시에서 일하고 있었던 지역문화 활동가들이나 예술 프로그램 인력들 등등을 이 문화도시 사업을 엎으면서 왕창 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전임 시장 때에 꽂아 넣은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그리고 거의 지금 선정 바로 직전까지 와 있는 그 성과도 전임 시장의 성과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요. 아니. 4년짜리 시장이 무슨 역성혁명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다시 복구가 안 됩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주요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죠. 국정원 직원이 지금 100명 넘게 지금 실직이라고. 그런데 웃긴 게. 실직은 아니고요. 대기발령. 대기발령인데 그걸 웃긴 게 100명이 넘잖아요. 공무원이. 100명인데 보수 언론에서 문 관련 인사 100여 명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의 관공서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대통령 관련 인사입니까? 이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국정원의 요원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갈아치운 전례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한꺼번에 갈아치우면 이제 윤 관련 인사가 들어가겠죠. 5년짜리 정부가 역성혁명한 줄 안다니까요. 사화라고 봐도 사실상 조선시대 사화 정도예요. 땡포시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참여 모델이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위아도 회군했습니까? 우리가 도시를 짓겠네요. 회군 보호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스킨십을 늘리면서 지역 활동가들이 주민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겁니다. 200억을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한 몇 달 사이예요. 땡포시는 다시 10년쯤 전에 허름한 동네로 돌아가겠지요. 땡포시는 허름하다. 이 비슷한 일이 서울시 영땡포구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땡포구? 네. 영땡포구 같은 경우는 아예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이 됐어요.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아야잖아요. 정부에서 국비지원금 중에 1차로 일단 30억 원이 나왔습니다. 집행을 거부했어요. 왜요? 사업을 뭉개고 있습니다. 역시 새로 뽑힌 신임 구청장이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이 돈이 지역의 시민단체들한테 가는 게 싫은 거구나. 그러니까 시민들이 쓰는 게 싫은 거야. 시민들의 무슨 문화활동, 영화활동. 아니 그렇다고 쓰지 않으면 안 쓰게 된 돈인데. 그냥 뭉개고 있다가 일단 저기 지역에 있는 인력풀을 교체를 다 하겠죠.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좀 의문스러운 방법으로 날릴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땡구 같은 경우도요. 서울에 땡구는 하나만 있습니다. 서울에 너무 많은 땡구가 있지 않나요? 땡구가 있는데. 땡구는 하나 있습니다. 땡구 하나인가? 땡구 하나예요. 땡구가 이제 그 힙지로에서. 예를 들어 대구에는 다섯 개의 땡구가 있습니다만. 서울에는 하나구나. 서울은 하나입니다. 중앙에 있습니다. 을지로, 지금은 힙지로라고 부르는 을지로에서 남산을 지나서 최근에 힙하게 뜨고 있는 약수동이라고 있어요. 약수동이 이태원, 한담동 등등에서 밀려오는 거기에 너무 비싸지니까 밀려오는 사람들을 약수동에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렇다고요. 최근에 또 그래요? 되게 힙하게 뜨고 있는데. 덴트리피케이션은 숨 쉬듯 빨라요, 움직임이. 그런데 그런 각 지역에서 지역 활동가들을 되게 많이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땡구에서? 네. 그 땡구에 있는 그 동네들이 힙지로 같은 데가 저절로 뜬 동네가 아니에요. 다 이제 공적으로 다 계획을 짜서 정책을 만든 건데. 제가 지난번에 그알실 450회에서 북미나 유럽 같은 다른 나라에선 지역 커뮤니케이터 혹은 소셜 코디네이터를 전문 직종으로 엄청나게 고용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런 모델을 국내에 거의 제일 처음으로 도입한 데가 땡구입니다. 서울 땡구. 손희상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사무실에 그냥 앉아있는 태투로 뒤져빈 사람이 굳이 와서 말을 건다. 그런 사람. 그렇죠. 서울 땡구는 이제 그 땡구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역 프로그램을 존나게 돌려서요. 인근에 있는 용산구나 종로구의 자원을 뽑아먹었고요. 그랬는데 역시 새로 뽑은 신임 구청장에 의해서 땡구 문화재단의 사업 방향이 크게 달라졌고요. 여기서 크게 달라졌다고 말하면 너무 젠틀하니까. 다 없앴다. 다 없애지는 않고 조금 남겨놨는데. 학살했다. 축소시켰습니다. 축소시키고 있고요.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없앴다는 얘기겠죠. 예산 사용 같은 것도 방향을 다 바꿔버리고요. 지역 주민들을 연결하기 위한 사업이 대부분 사라지거나 크게 축소됐습니다. 이게 이번에 워낙에 국민의힘이 크게 이겨서 그냥 다 갈아엎어졌겠거니 생각하실 수 있는데 땡구는 원주민도 많지 않고 땡구는 기본적으로 대전하고 비슷한 표심입니다. 스윙보트 구역이죠. 문제는 스윙보트를 한다고 해서 중앙당이 이 지역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전처럼. 꼭 퀄리티 있는 사람들을 공천하지 않아요. 누가 나가도 스윙보트라는 걸 당이 눈치챈 거죠. 지금 부청장은 여당입니다. XSFM입니다. 원강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에서 전문가로의 첫발을 함께하세요. 2022년 12월 1일, 2023학년도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인생은 한방 원강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수춤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초인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엑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선생님 떠드는 걸 듣다 말고 잠시 광고 올라가겠습니다. 레노버, 불프 완판! 불프 완판, 감사합니다. 호응에 감사드립니다. 뭐, 여전히 반나절이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가격이 있는 제품들만 있었거든요. 그렇죠, 비싼 거 좀 많이 팔았는데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할인율을 더 늘려보겠습니다. 네, 노트북 같은 제품이 사기에 피곤한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제품이잖아요. 공부를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공부를 하시는 후보군 중에 저희의 방법도 한번 끼워서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을 경유해서 레노버몰의 쿠폰코드를 통해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액세스몰 레노버 페이지로 가서 노트북 상품 보러 가기를 클릭을 합니다. 먼저 액세스몰에서 시작하시고 레노버로 가요. 레노버몰에서 맘에 드는 노트북을 골라요. 그리고 결제 전에 쿠폰코드 입력에 쿠폰코드 XSFM 숫자 2 레노버 XSFM2 레노버 그렇습니다. 다 알파벳이요. E는 아라비하고 쿠폰코드를 입력을 하시고 결제하고 잠깐 기다리시면 노트북 전 제품이 항시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모두 레노버고요. 다 산 거예요. 좋아요. 가격 대비로도 좋고 가격 안 따져도 괜찮고 이게 확실히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중작가형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거의 스탠다드가 돼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XSFM을 경유해서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게 레노버 노트북을 국내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다양한 노트북을 고려하면서 이 경우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외산 랩탑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서비스 어떻게 하나요? 제가 알기로 한국 레노버는 TG3보가 AS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노버 서비스 AS 후기는 검색해보시면 또 잔뜩 보실 테니까요. 그게 중요한 원칙이신 분들은 많이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땡포시, 영땡포구, 땡구 다 공통점이 있는데 지난 이번 지선 때에 지자체장의 정당이 바뀌었어요. A당에서 B당으로 바뀌었는데 같은 당입니다. 그 당은 지역주민들과 민주적으로 뭘 협의한다거나 이런 거를 크게 원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정당의 어떤 기초적인 민주적으로 협의하는 걸 원하지 않고요. 그냥 당선됐으니까 내가 결정하면 되는데 그걸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법과 상식선에서 처리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죠. 원칙을 좋아해요. 나름 그걸 자기들 딸의 원칙이라고 하지. 서울시장 바뀐 거 봐봐요. 육아, 돌봄 프로젝트 같은 그러니까 육아 프로젝트, 육아 같은 것들은 말 그대로 대도시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기초적인 복지 인프라잖아요. 육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순번 뽑아놓고 대기표 뽑아놓고 부모님들 다 동동 구르고 그러는데 그 프로젝트를 시민단체에 뭘 돈을 퍼주냐 이러면서 까버린다고. 그렇죠. 이게 참 정치가 어휘의 전쟁터지만 특히나 예산이 어휘의 전쟁터입니다. 그냥 싫어하는 곳에 퍼준다와 혈세를 붙이면 그냥 나쁜 게 돼요. 돌봄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육아를 그렇게 해서 없애더라고요. 김진태의 50조를 퍼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막 없애면 원래 그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말하자면 그분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일하던 센터가 아예 통째로 사라졌거나 해고를 당했거나 혹은 정치적인 압력을 꾸준히 받아서 등등의 이런저런 이유로 그 지역으로부터 많이들 빠져나가겠죠. 지방정치를 말할 것 같으면 지난 한 11년 정도 시정이 같은 곳에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직장을 얻고 생태계를 새로 일구고 하던 사람들이 이게 이제 시정권력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느낌을 한동안 그 경계심을 못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감이 더 크죠. 10년간 진행되고 5년간 진행됐던 어떤 게 갑자기 나가리가 되면서 당연히 직장이고 새로 읽어야지 평생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갑자기 실직자가 되고 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요즘 저기서 봤죠. 조커에서 그렇죠. 조커에서? 네. 조커가 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신상담을 받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지면서 상담을 해주던 상담가가 잘리죠. 그래서 조커가 됐구나. 안타까운 일이네요. 조커를 만들기도 해요. 하여간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제 FA 시장에 엄청난 능력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좋게 표현하면 네. 그렇죠. 좋게 표현하면 예술 시장에 능력자들이 지금 너무 있어요. 지역 활동가들 문화예술 분야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역사상에 최근 몇십 년을 다 통틀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런 격변이 일어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 사이즈 손상선생이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네요. 이건 마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누가 KBO를 없앤거나 그렇죠. K리그를 없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라리가가 없어지거나 그렇게 된 거죠. 만약 KBO가 없어졌죠? 그럼 갑자기 이제 막 대만이랑 일본의 선수들을 싹쓸이 한다거나 K리그가 없어지면 중국으로 엄청나게 간다거나 J리그를 엄청나게 아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이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다 검증이 됐고요. 각자의 지역에서 그리고 경험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동안 일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10년 훨씬 넘은 사람들도 많죠. 이 사람들을 모셔가려고 경쟁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 반면에 이런 상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고요. 김진태 봐요. 제가 뭐 잡는 테니까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 길러낸 자원을 그냥 공짜로 방출하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되게 엄청 크게 다가올 거예요. 왜 옆 동네 저기는 재밌고 쿨하고 그런 거 다 있고 멋있는 사람들 다 있고 그런데 왜 우리 동네는 다 주택단지랑 주택단지랑 교회밖에 없어 그렇죠. 나중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바로 지금을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원주 중앙시장에서 느꼈던 건데 되게 세심하게 청년 창업을 배려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이 있거든요. 원주예요? 네. 꼭 원주 중앙시장의 얘기만은 아니고 지자체가 잘해놓으면 좋은 스팟인데 어쩌다 비었으면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게 딱 배려해서 잘해줘요. 그런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죠. 그런데 지자체가 허접하게 하는 곳은 꼭 다 망한 곳에 젊은 사람들이 가 있어요. 주차장인가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총체를 그리고 곧 그 젊은 사람들이 망해서 나가요. 결국 사업 실패라고 결론이 나고요. 네. 실력차죠. 그게. 맞아요. 설계 잘못하면 청년 사업가들이 죽으러 가요. 한 1년 동안 지원금을 받으면서 일하잖아요. 그 지원금이 딱 끊기는 순간에 그냥 딴 데로 나가버립니다. 우리는 TV보고 확인했죠. 백종원이 와도 안 됩니다. 그렇죠. 세심하게 자리 잡아놓지 않으면 그런데 그거 잘해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 땡포시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어서 지역의 끈을 다져놓게 됐다.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땡포시 하면 우린 뭐가 생각나느냐. 일단 땡포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안산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냥 지하철역 사실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니 바로 옆돋는데도 그래요? 굳이 왜 이거는 여기 있어가지고 내가 집에 가는 길을 두 정거장쯤 멀게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의 존재감. 사실 저는 우리 동네에 대해서도 별 생각이 없기도 하고요. 뭐가 있어야 생각이 있죠. 땡왕은 이제 안산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호수와 오리백숙 쯤으로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군포는 그런 게 아무 기억도 없고 아니 잠깐만 근데 개원예대가 있는 데가 땡왕인가요? 땡냥이요. 아 땡냥인가? 그렇구나. 땡냥은 기억날 게 많죠. 땡냥은 아이고 일본가가 있는 곳인데요. 술집도 많고 농구도 있고 아이사키도 있고 지금 아이사키 있나? 아무튼 근데 군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억하는 단 하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니구나. 개원예대가 우왕에 있구나. 네. 저기 군포는 김연아의 출신지잖아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김연아가 거의 초등학교로 나왔어요. 하여간 땡포 땡포시가 그런 곳인데 막 9시 뉴스 같은 전국방송에 빵빵 나오면서 굉장히 창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예전 얘기라서 좀 그런데 전전전시장 때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일이죠. 김연아 선수 동상을 세웠습니다. 아 산자의 동상 동상 제작비 4억 5천만원 동상을 설치하는 공원 정돈에 쓴 예산까지 합치며 5억 몇 천만원을 썼습니다. 당시에 뉴스에 엄청 나왔어요. 동상이 진짜 이상하거든요. 네. 안 닮은 안 닮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흉물 조형물이 있잖아요. 조흉물 전국 곳곳에 방방 곳곳에 다 퍼져 있다고 하죠. 흉물 조형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런데 그런 조형물들 중에서도 이건 진짜 내가 봐도 정말 심해요. 저는 되게 약간 B급 감성이어가지고 이상한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건 진짜 심하더라고. 무섭네요. 이건 마치 알리바바에서 와 1달러짜리 피규어다 하고 사면 눈코입도 없는 바보가 오는데 제가 김연아 씨라면 제가 김연아 씨라면 내 친구가 찍은 하두리 사진을 지자체에서 동상으로 세운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김연아 씨 김연아 씩에서 아니면 20년 된 스티커 사진 같은 거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 그 동상 자기하고 관련 없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몰랐던 일이라고 전혀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하네요. 사실 제가 김연아 선생이었으면 되게 화가 났겠지만 입지가 있으니 참으신 거겠죠. 당시에 이 동상 설치하고 나서 욕을 진짜 많이 먹었고요. 또 땡포시에서는 시민들이 시위를 할 정도였어요. 동상을 세웠더니 시위를 해.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 계속 나왔다고요. 그 논란 와중에 밝혀진 바로는 방금 전에 윤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김연아 선수 측으로부터 초상권 허가를 받기는 커녕 사전에 무슨 협의 같은 것도 한 적이 없었다는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소속된 데가 올드 스포츠잖아요. 올드 스포츠가 이거 아무 관련 없다. 이렇게 못 박아버렸거든요. 이미지랑 성명 사용 금지 요청을 했네요. 그렇죠. 2012년인가 그때가 한창 논란이 제일 심했을 때 그러면 김연아 상은 김연아 상이 아니라 땡땡아 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 개쪽이냐고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동상을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동네 사람들도 싫어해. 김연아도 싫어해. 막 뉴스 댓글 보면 죄다 다들 크크크크 이러고 있고 동네에 그냥 커다란 똥이 생긴 거예요. 돈 들여가지고 동네를 창피하게 만든 거지. 게다가 본인은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땡포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우리 동네에 갑자기 저런 거 생겨가지고 저런 걸로 뉴스 나오고 또 이게 전전전 시장 때 만든 건데 또 그 논란은 이제 민주당으로 시장이 바뀐 전전시장 때에 번져서 전전시장이 다 뒤집어썼습니다. 시장이 바뀌었을 때 힘든 점이 있죠. 거지같이 만들어 놓은 걸 함부로 돈 들여서 치우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 많이 써서 만든 거니까. 전임 시장이 쌓아놓고 간 건데 자기가 뒤집어쓰게 되죠. 그때 일베에 보면 누명 씌우는 게시물 엄청 많이 올라왔었어요. 요즘 이제 최문순 도지사의 화력 집중하는 친구들이 그때도 똑같은 일했겠죠. 그렇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 비슷한 사태가 제가 뉴스 아칼부에서 전해드린 그 엘론 부도 사태 때 공화당 공화당 주지사가 싸놓은 똥을 민주당 주지사가 욕을 다 얻어먹고 결국 민주당 주지사가 다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슈어진에거가 들어온 거죠. 지금도 김연아 동상 1배 치면 엄청 나옵니다. 그때 막 누명 씌우는 게시물들이 이게 이제 당시 전전전시장이나 혹은 당시의 시의회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이 이런 걸 거 아니에요. 동상은 그냥 그 기술자에게 동을 가져다주고 녹여서 만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정도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이런 사고를 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땡포시가 연구를 엄청 했습니다. 왜 우리 동네에 있던 X같은 걸 세우게 됐느냐. 그렇습니다. 결국은 X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세금 들여서 또 그 중간에 왜 아무도 이걸 막지를 못했느냐. 이거를 그래서 이제 행정감사도 봤고요. 서류 다 검토하면서 뜯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떠올려본 추억에 따르면 이런 이제 조흉물 중에 최강은 2013년 완도군 청산도에 세워진 현직 군수 흉상이죠.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소개해드리죠. 당시에 제막식 때 현직 군수가 지 흉상의 천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지 흉상 옆에 사진을 찍습니다. 김종식 당시 완도 군수죠. 이 사람이 이번 지선에 출마해서 목포시장에 출마했거든요. 역사상 최초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서 목포시장에 낙선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 일도 아무튼 조흉물이 많아요. 우리나라 지자체의 조흉물 시리즈가 몇 개 있잖아요. 몇 개가 아니고 엄청 많아요. 전국에 다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결국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 얘기입니다. 행정감사상으로서는 땡포시에서 표면적으로는 최초에 설계했던 설계 계획안이 다 틀어졌다. 그런 식으로 답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그냥 되게 표면적인 원인이 아니라 말하자면 결과인 거고요. 실제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작업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작업기간이 짧았다. 아니 평생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만들었을 걸 짧은 기간 또한 만들었다. 그리고 둘째는 공공조형물을 세우는데 그걸 논의하는 과정도 없고 있었으면 김연아 선생이 알았겠죠. 논의하는 시스템 자체도 없었다는 거예요. 2010년도 이 동상을 세웠던 게 2010년도잖아요. 그때 2010년도 초에 김연아 선수가 벤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2010년 2월 말이었죠. 2월 27일인가 그때쯤에 땄어요. 그래서 그거를 금메달 획득을 기념하는 동상을 그해 11월에 설치를 했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3월에서 10월까지 8달 만에 동상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8달들 중에 동상을 만드는 사업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데 한두 달을 썼을 겁니다. 최소가 한두 달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하는 데 또 한두 달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한두 달을 더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검토하고 관련 부서가 검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요. 최소 6개월 그렇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도 중간에 갠세이가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라고 의회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특히 2010년도 6월달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지선 지방선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 지급이 계속 늦춰지면서 사업이 딜레이가 됩니다. 5월달쯤 되면 이 동상 제작에 관한 모든 업무가 사실상 멈춰 있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도 지금 저거 다니든지 아니면 삼선했으면 집에서 놀고 있든지 뭘 해도 시정은 안 돌봐요. 그리고 예산 통과시킬 시의원들도 지금 다 어떤 것 준비하고 또 이제 사업자를 또 선정을 하고 나면 이 동상의 시안을 미리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 계획을 확정하는데 또 한두 달이 또 들어가요.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디자이너분들은 되게 잘 아실 텐데 디자이너분들이 자녀를 낳으시면 절대 짓지 않는 이름이 있죠. 최종 수정이요. 수정, 그렇지. 파이너리 시안을 넘기면 수정 요구가 무조건 돌아오잖아요. 파일명에 최종, 최종, 진짜 최종 이렇게 잔뜩 붙을 때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김컨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조각가가 이 동상을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맥시멈이 두 달이에요. 그런데 아마 두 달도 안 됐을 거예요. 한 달 이내에 만들어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선생이 지금 두 달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관련 공무원들이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했을 때 관련 공무원들이 야근하고 진짜 빡세게 일을 했을 때가 두 달 정도. 그렇죠. 하지만 에버리지 대로라면 한 달이거나 그 이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겨질 영웅의 동상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 어떤 조각가도 이런 짧은 시간에 짧은 기간에 작품을 제작할 수는 없죠. 그리고 조각가들이 이런 관급 사업을 수주받을 정도의 조각가들이면 이미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이미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이 계속 타이트하게 다 밀려있어요. 잘하는 사람이면 다른 일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 하는 일은 창작은 아예 아닌 거고요. 제작. 제작이죠. 제작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기간입니다. 창작조차 안 되게 된다. 작업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업무를 외주를 줘요. 동상을 동상을 이제 다 파트별로 나눠서 그걸 여기저기 일을 분배를 합니다. 팔 폐 폐는 아니겠지. 복부 충부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합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왼팔 오른발 딴 데 줬으면 리치도 다를 거라. 그러게요. 다른 옷 입고 있고 그러니까 조각과도 이걸 다 합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돼요. 왼발은 롤러스케이트 입고 있고요. 게다가 또 납품 기일을 맞추려고 무리하다 보니까 처음에 설계했던 것과 다르게 되죠. 이러면 다른 사람이 나오죠. 왜냐하면 만들다 보면 중간에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게 말했는데 이건 어떤 창작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각이 아니라 음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착오 과정이 분명히 다 있고 그걸 거쳐가면서 작품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타이트한 기간이 주어지면 시행착오가 생겨도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요파 씨 진행자 안승준 군이 청취자 여러분 비보를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를 배웠기 때문에 대학 때 제가 궁금했으면 물어봤을 텐데 제가 궁금해하겠습니까 당최? 궁금증이 없는 양반이죠. 그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가끔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은 있지만 저 같은 문외화는 여전히 한 달이 조각가에게 어떤 시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방식대로 표현해 볼게요. 레진공에 대해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 제가 간혹 레진으로 되어 있는 키보드 손목받침대를 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윤세민 에디터한테 가 있습니다. 윤세민 에디터한테 가 있는 건 별거 아니에요. 투명에 까만색 부칠같이 이렇게 돼 있는 아주 간단한 제품이에요. 그거 주문하고 오는데 두 달 걸렸거든요. 저는 최근에 바닷가에 산호가 있고 물고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의 레진 손목받침대를 하나 주문했어요. 손목받침대니까 사이즈가 요만한 거죠? 네. 44cm 정도 됩니다. 넓이가. 그만한 거를 만드는데 두 달 걸린다는 거죠. 지금 석 달째 안 오고 있고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원래 정상이죠. 근데 김연아 선생 동상이에요? 한 달 안에 내놓으라고 했어요? 사이즈도 커요. 공공조형물이기 때문에 이만합니다. 그렇죠. 사지를 따로 만들어요. 사지를 따로 만든 건 아니고 김연아 동상 부분이 있고 또 그 밑에 뭔가 복합적인 오랜기도 있고 지구도 있고 위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기둥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걸 떼서 만든 거지. 아무튼 환장할 만한 외주 작업이 이어집니다. 근데 말이죠. 사실은 이게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공공조형물을 만들 때 관급 수주를 받으면 다 이렇게 만듭니다. 시스템을 고민 안 한 시스템이 이렇게 일한다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네. 공공조형물을 만들어야겠다 싶으면 예산을 만들잖아요. 예산을 보통 전년도 11월에 예산을 조성하지요. 그렇죠. 행정감사 끝나면 예산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사업 방침을 이듬해 3월쯤에 세웁니다. 3월. 방침.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평가 기준은 어떤 거다. 그런 것들을 3월달에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방침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계하는 게 5월쯤 됩니다. 5월. 그리고 6월달에 조각가를 선정을 하고요. 사업자 선정. 7월달에는 시안을 보내고 수정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갑니다. 본사업 준비. 그래서 실제로 공공조형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실제 작업기간은 8월. 9월. 10월. 끝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6개월 동안 예산을 논의하고 사업을 논의했다는 건 이해가 돼요. 민주주의의 지방자치단체 의회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 해 안에 일을 다 끝내야 됩니까. 10년을 줏대고 20년을 줏대지. 아니 미켈란젤로한테 사업을 주고 석 달 동안 드리라고 했으면. 그러니까요. 동네 바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인류의 유산으로 나와 있는 게 결국 관급 공사였을 거 아니에요. 전보다. 그러니까요. 로마 의회에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내가지고 미켈란젤로한테 천지창조를 의뢰했어요. 다음 달에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창작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기간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진짜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10월달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게 10월달에 사업평가를 하고요. 11월에 결산처리를 해야 되거든. 아 자 이제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왔습니다. 1년 내 사업을 끝내야만 한다는 원칙. 이 원칙 안에 구겨넣으면 좋은 예술품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사람들이 흔히 흉물이라고 부르는 조형물이 널려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흉물 조형물 논란이 된 게 뭐 어제 오늘들도 아니고 진짜 되게 많습니다. 정말 정말 전국에 다 있습니다. 이해되네요. 이유가 이겁니다. 작업기간을 보장을 못해줘요. 이런 사업은 법률상 무조건 예산회기에 맞춰야 되고요. 예산회기에 맞춘다는 건 이제 1년 단위 사업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1년 단위 사업에 들어간다는 거는 방금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앞뒤에 막 논의하고 결산하고 그런 과정이 들어가니까 실제로는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최대한 길었을 때 한 세 달 반 목 정도고 그리고는 아무리 예술혼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마감을 늦춰주지도 못합니다. 전혀 그리고 또 거기다가 더 안 좋은 거는 중간에 선고가 껴있잖아. 그러면 더 짧아지는 거예요. 지역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요. 문화재단의 사업도 다 1년 단위 사업기간에 맞춰져 있죠. 아 똑같군요. 그래서 실제 제작에 쓸 수 있는 기간이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렇게 작업 작품이 나와요. 웃기는 게 건설민국이니까 뭐를 지을 때는 2년도 하고 3년도 하고 4년도 하잖아. 근데 예술에 대해서는 왜 1년을 적용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조형물을 만드는 거를 이걸 예술품 창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짜여있는 거냐면 농산주라. 이제 막 보도블럭을 갈아 끼우는 사업이라든가 상하수도관 교체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짜여져 있는 겁니다. 공공조형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작품이 설치될 공간에 창작자가 답사도 다녀와야 되고요. 그렇죠. 공간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공간에 어울리는 작품을 구상하는 그런 기간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 공간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묻고 커뮤니케이션 지역 주민들하고 사전에 대화하는 과정도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 동네의 상징물로서 원한다라는 그런 의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편법 아니지 되게 그냥 이상하게 하는 방법이 조각가가 의뢰를 받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서 유명한 게 뭐냐. 특산물이 뭐냐. 딱 이렇게 됩니다. 유명한 영덕 대게상. 그렇지. 대게가 유명하니까 그냥 대게를 만드는 거야. 제가 지방선거데이터센트럴을 시작하고 올해가 9년째잖아요. 9년 만에 이 의문이 풀렸습니다. 통영의 통멸인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새우가 특산물이다. 그러면 그냥 새우 모양 특산물 만들고요. 새우 머리가 땅을 뚫고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온 지역의 그 상들은 다 어떻게 만든 것일까. 금산에 그거 있잖아. 인삼. 인삼. 경주 바닷가에 문무왕 피규어 없는 게 다행이네요. 그리고 저기 청양 갔더니 청양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한가운데 중간쯤에 구기자 모양으로 엄청 커요. 그게 진짜 커다랗게 시뻐로 칠을 해놨어요. 구기자가 특산물이다. 그러니까 하는 거야. 고성에 이따만한 농민이 항아리 지고 있는 화장실인가 그렇지 않아요? 대무서운 거 있어요. 맞아요. 너무 무서운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형물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주면 크게 만들고 돈을 작게 주면 작게 만든다. 그 차이만 있어요. 인재구에 마르닌 먼노상은 왜 있죠? 한국전 때 저게 위문공연 온 데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인재 먼노시인가 보죠. 이게 짱이죠. 세종시 소방청 앞에 있는 저승사자 아 실버 저승사자 그것도 되게 논란이 많이 됐죠. 네. 사실 저승사자가 아니라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거 저게 어느 동네야 어느 동네야 저거 거대한 항아리 메고 있는 윤 기자님이 막 검색해서 되게 이상한 시리즈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성근 무릉도원 권역 활성화 센터 표절도 비일비재합니다. 저 농민이 센터예요? 네. 권역 활성화 센터래요. 항아리를 팔러 가는 보부상 그게 건물이구나. 이거 자체가 건물이에요. 창문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밤에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앞에 들어가면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써있대요. 그렇게 전국에 생기는 좋게 말해서 특이한 조형물들 고창 갯벌센터의 쭈꾸미 미끄럼프 임꽁정 고추 조형물 그건 뭐야 임꽁정 고추가 왜 있어요? 아 임꽁정에 고추를 들고 있는 거네? 난 또 임꽁정에 고추라고 고추를 들고 있는데 고통을 까고 있네요. 밝게 웃고 있고요. 탈라피뇨상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밑에는 괴산청결고추라고 써있어요. 되게 특이하게 임꽁정씨가 저 조형물에 수염이 덥수룩한데 가슴에 털이 하나도 없네. 그러네요. 이런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임꽁정 왁싱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고기도 우유도 없이 이 맛이 난다고? 아 액세스몰에서 비오는 날의 숲을 만나보세요. 인생은 한방 원강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에서 2023학년도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보건교육사 산림치유지도사 약선시기지도사 등 전문가로 성장하는 당신을 만나보세요. 저런 조형물들이 전국에 있는데 그나마 그 조형물들 중에서도 표절이 비일비재해요. 아 맞아요? 시간을 조금 주는데 공기를 조금 주면 기본적으로 양심없는 업자 순으로 붙어요. 돈궁한 순이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이 생기죠. 전북 김땡시에 있는 용 조형물이 있어요. 그것도 흉물이라고 뉴스에 많이 나오고 용 많이 먹었죠. 철거하느냐 마느냐 그런 걸로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게 컸었습니다. 이름은 백룡인데 여의주를 물고 있지 않고 오른손에 들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 그게 말이죠. 그게 전북 익땡시에 있는 다른 조형물을 벗겨서 만든 겁니다. 그럼 전북 익땡시에 있는 오리지널은 욕을 안 먹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전북 익땡시에 있는 것도 하여튼 조형물을 만들면 그냥 무조건 욕을 먹는다고 봐야 돼요. 세금을 왕창 썼는데 동네에 그냥 똥이 생긴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용은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플래시 터져가지고 깜짝 놀란 것 같네요. 세종시의 실버 저승 그림리퍼는 이름이 흥겨운 우리가락이래요. 물론 장려식 때 듣는 음악도 흥겨운 합니다만 이게 무슨 댐잇 그러면 이런 조형물들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민간에서 의뢰해서 만드는 것보다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하청에 하청을 줘서 중간에 다 어디로 셉니다. 하청을 주는 이유도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런 공공조형물 조성 사업에 일단 처음에 최초 입찰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건축 자격이 있어야 돼요. 모든 조각가가 이런 자격증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모르겠고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가 사업을 따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가 설계 디자인 회사와 조각가들과 공방에 일을 하청을 주는 거예요. 막 나눠서.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많이 써서 심지어 훌륭한 조각가한테 일을 맡기게 되더라도 아무도 작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조형물이 나오죠. 땡포시에 있는 김연아 동상을 만든 조각가도 권땡규 작가라고 아주 훌륭한 예술가입니다. 아내분도 조각을 하시고요. 아 훌륭한 사람이에요? 둘 다 좋은 작품을 만들어요. 부부가 둘 다 모두 되게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결과물만 보고 판단하니까 맨날 흉물 조형물이라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 조각가를 욕하잖아. 물론 권땡규 작가도 자기 본인의 커리어에 김연아 동상은 안 넣을 겁니다. 돈 벌려고 알바했다 이런 느낌이겠지. 그럴 때가 있죠. 우리는 미네랄 캐러 가는 하지만 좋은 작가를 선정하고 돈을 많이 드리고서도 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시간 내로 설명드리고 있어요. 마르세이에 있는 반고우 동상은 예술이네요. 진짜요? 다른 나라에 있는 조형물들 저 멋진 거 네. 조형물들 보면 정말 저거 다 예술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구글에 흉물 조형물 이런 거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한번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흉물 논란이 있는 조형물이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상암에 쭉쭉 찢어진 구 모양 물체 그게 뭐예요?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한 월드볼 2002래요. 저게 뭔가 늘 생각했거든요. 아 이거 이거 이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조형물을 봐도 이제는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는 면역도 됐잖아요. 그렇죠. 망한 게 자꾸 있으니까 여기저기 그래서 그런 조형물들이 동네에 막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한 1초 보고 슥 지나가고 그러니까 휴게소마다 있고 그러니까 자 일회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져 온 돈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도 많이 나와야 하는 좋은 사업은 뒤집히기 쉽고 나쁜 사업은 추진되어서 나빠지기 쉬운 환경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우리가 오늘 계속 들었습니다. 김연아 동상 만든 작가의 작품들 멋지네요. 그렇죠. 진짜 훌륭한 거 많아요. 평소에 그냥 두면 되게 잘하는 실력 있는 양반이라고요.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동상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광화문에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세종과 이순신 사이 어딘가에 낑관어 컸다고 했었습니다. 윤석열을. 제발 세워라. 나도 했으면 좋겠어. 하라고 해. 제발 세워라.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될 거야. 윤석열을. 문화예술 분야의 용역사업이 보도블럭 가락기욕이나 하수도관 교체과 공사하는 사업시스템처럼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시스템이 비단 공공조형물을 세울 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사업에서 다 그렇습니다. 세계관을 확장해봅시다. 조금 더 크게 더 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연을 한다거나 미술 전시를 연다거나 영화제를 만든다. 그런 것까지도 다 이런 기간으로 짧은 기간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 1년짜리 예산 회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짧은 작업기간을 늘릴 수 있는 꼼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기념일 100주년 사업에 기념연극을 올린다고 쳐요. 그러면 그 기념일에 맞는 작품을 만드는 거니까 극작가 데려와서 대본 써야지 또 배우들 연습해야죠. 무대 올려야죠. 그 무대도 그냥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대 미술가가 무대 만들잖아요. 도저히 세 달 만에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1년은 필요합니다. 못해도 그렇죠. 그래서 사업 추진기간 이전에 미리 싸바싸바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MOU? 아직 사업에 선정된 것도 아닌데 이 사람한테 일을 미리 맡겨놔요. 그다음에 공모를 공모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아니면 공모를 형식적으로 해서 짜맞춥니다. 이건 비리죠. 그렇죠. 이게 공모에 선정될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보면 좀 부패한 것 같고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방법은 없어요. 제대로 된 작품은 고사하고 연극 같은 경우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표절밖에 답이 없죠. 표절이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작품을 그냥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크리스마스에 유치원 연극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참 많이 했는데 국가사업 그러니까 정부가 용역을 주는 국가사업의 방식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비리 부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일을 받는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식 선정이 되기 전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구두로 서로 그냥 약속을 해놓고서 하는 일이니까 돈을 안 주는군요. 그렇죠. 당연히 급여가 안 나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돈을 못 받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이제 연극 무대 예술 무용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올렸던 것 같은데 하겠다고 얘기하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문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때까지 돈을 못 받으면서 긴 기간 준비하는 그런데 이제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영화를 만든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돈을 안 주면 재료비가 없고 인건비가 없어서 못 만들잖아요. 한국 특징이죠. 그렇죠. 사람한테는 돈을 안 줄 수 있지만 다른 건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써서 사람만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은 장기간에 돈을 안 주고 일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 끝나면 정산을 받을 수는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한 3개월만 일한 것이기 때문에 석 달치 월급밖에 못 주는군요. 실제 일한 기간에 비해서 되게 적은 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가장 큰 행사인 국제영화제 같은 데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정산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 하실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정말 거의 모든 경우가 이 모양인 모양이네요. 그런데 이건 또 예전 얘기고요.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이런 편법을 잘 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사회가 더 나아졌어요. 이게 이런 방식이 위험한 일차리 방식이라는 건 그걸 지금은 다들 모두 알아버렸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던 그 첫 해에 갑자기 모든 공연과 문화사업이 다 취소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백신이 나오기 전이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로 되게 많이 위험했기 때문에 다 집합금지에 걸렸었죠. 그럼 집합금지가 걸리고 그러면 공연 무대 예술 같은 것들은 그냥 사라집니다. 그냥 사라지죠. 그냥 사라지죠. 못 열게 되죠. 사업이 날아갔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아직 아무도 일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공공기관에서 급여를 못 주게 되고요. 일한 만큼의 보상도 당연히 안 해줍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12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그때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를 했죠. 전국의 거의 모든 공공예술 사업이 특히 공연 무대 예술들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 좋은 분들이 이때부터 반발을 하기 시작했죠. 아니 당장 희생자 이름 안 올리고 애도한다는 것부터가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그 비정상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데 모양을 내기 위해서 모든 예술인들을 다 희생시켜? 이번에도 어딘가에는 열심히 일하고도 땡전 한 푼 못 받은 예술인들이 있을 겁니다. 많으실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을 되게 일방적으로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떼먹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다면 이익단체는 돈을 떼먹으려고 하죠. 여기서의 그 이익단체는 국가 혹은 지자체고요. 저는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내일도 그럴지 좀 더 들어봐주세요. 그러게요. 데이트 센터를 하면서 느꼈던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해소되었어요. 해소가 되고 있네요. 이렇게 개판이군. 그래서 통멸이는 저렇게 생겼군. 아 근데 그 조형물 그건 진짜 이상하더라. 마스코트죠. 마스코트네요. 전국 지자체에 가면 다 특산물이 다 있어요. 전 기본적으로 멸치에 손이 있다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느러미 있죠. 여기 지느러미는 따로 있네? 아니 엄지 안 보여. 엄지. 있을 수도 있죠.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술정책뿐만 아니라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실제로 행하고 있는데 정치가 실존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부실한 영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이제 이미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선진국이죠. 근데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되게 잘 짜여있지 않고요. 잘 짜여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 오래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문화시스템의 공은 바통은 다 지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중앙으로부터. 네. 지금도 이렇게 더러 이렇게들 일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완전히 사업을 떠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지자체들이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각자 지자체들이 알아서 시스템을 정립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가게끔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따로 또 법을 만들거나 해서 적해줄 수도 있어요. 더 개판이 되거나 나아진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근육통멸이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아 통멸이 또 있어요? 네. 근육통멸이라고 이것도 이제 통영시의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했어요. 근데 왜 장어를 쥐어짜지? 통영시의 장어가 또 유명한가요? 장어를 이긴다는 뜻인가? 동산까지는 안 만들긴다. 내일 이 시간에 이 얘기 좀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론입니다. 482회 그것은 알기 싫다해요. 윤석민 에디터와 효시민 피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